하나님의 말씀은 장세기 4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구방의 술 맡은 자와 더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이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대 당신디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야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한 가지 노윤희 집사님 모친 노화손 권사님이 어제 향년 101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백세시대라고 하더니 백세가 넘으셔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네요 노화손 권사님이 불과 지지난 주까지 주일 예배에 참석하실 정도로 건강하게 사시다가 정신도 맑으시고 어제 새벽에 그렇게 평안히 잠을 주무시듯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얼마나 복된 생애를 사셨는지 장례식은 다음 주 화요일 오후 6시 우리 샬롬 본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내일이 우리 가을 피크닉이죠 추석맞이 야유회가 내일 오전 11시에 윌슨팍에서 열립니다 내일 1부, 2부 예배는 본당에서 드립니다 3부 예배만 없습니다 따라서 3부 예배에 참석하시던 분들은 내일 만큼은 1부 혹은 2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우리가 모이는 위치 그리고 진행되는 내일 야유회 프로그램은 내일 주보 간지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윌슨팍에서 점식사도 함께 나누고 친교도 나누고 레크리에이션 즐거운 게임과 운동도 있는 내일 야유회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몇인지 아시죠? 오늘이 9월 30일입니다 금년도 벌써 4분의 3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3개월 4분의 1밖에 남지 않은 금년의 남은 날들을 우리가 잘 개수하고 매일매일을 주님을 위해서 잘 쓰셔서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아들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우리가 장세기 40장에 이르러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요셉이 정말 마음에 원한 복수심 세상을 저주하고 형제들을 저주하면서 비참하게 그 인생이 몰락될 만한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구비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막내 아들에 가까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자 형들이 그것을 진시해서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 하다가 그래도 좀 살려주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니 세상이 자기를 버렸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할 법도 한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교로 팔려와서 워낙 사람이 착실하니까 그 애교비의 시위대장이라는 집에 가정총무처럼 돼서 이제 그 인생이 다시금 회복되고 전도가 양양하게 펼쳐지는가 했더니 또 난데없이 그 집주인이 아내가 추파를 던지며 성적으로 유혹을 해왔어요 그 시험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벗어났더니 웬 누명을 씌워가지고 성추행범으로 강간범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만약 내가 요셉의 자리에 있다면 정말 낙심하지 않겠는가 나를 버린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제기해 보려고 몸부림쳤는데 내가 또다시 감옥에 갇히다니 내 인생은 이렇게 몰락되고 마는구나 원망과 불평과 인생에 대한 염세, 저주 자기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복수하려고 복수가 안 되면 저주라도 하고 내가 죽고 말지 그렇게 되질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요셉이 그의 심성, 그의 감정이 무너지지 않고 또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요셉이 뭘 주셨기 때문이라고요?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비전을 주셔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불에서 6장의 말씀처럼 소망은 영혼의 갓과 같습니다 세상이 험한 세파에 우리가 표류하다가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제기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 그는 사람과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해서 그 인생을 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성하리로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요셉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떠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보통 사람 같으면 소산할 구멍은 있다 정말 아무런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서 누구 하나 요셉을 거들떠 보겠습니까? 시의 대장이 그를 석방시켜 주겠어요? 아니면 그 아내가 그를 석방시켜 주겠습니까? 어디에 희망이 있겠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와에게서로다 모든 것이 막혀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섭리하신 하나님기로부터 도움이 올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요새는 분명 시험에 드는 거죠 정말 도저히 거기서 헤어나기 어려운 시험 속에 빠져든 것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인생이 현대목에 그런 곤경에 처했다 할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밑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무엇을 내사? 라고 했습니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지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감옥 토굴에 갇혀있는 그 요새배기 어디서 피할 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돌아보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요셉이 그 감옥에서 헤어날 뿐만 아니라 애국의 총리 대신으로 발탁이 되고 그를 통해서 자기 동적이 기근시에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요셉이 쓰임을 받게 되죠 그 과정 속에 일어났던 일을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 외에 애국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국왕에게 범죄한지라 예나 지금이나 왕이 마실 술과 왕이 먹을 음식을 관장하는 자들은 왕이 두터운 신임을 받지 않으면 왕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독국물을 다 가지고 먹이고 마시면 아무리 절대왕정의 왕권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그냥 한날에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람들은 단순한 버틀러, 술 담당자나 셰프, 요리사 정도가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경호실장쯤 되는 그러한 권세를 지니고 있었던 애국의 관원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원장들이 어떤 연고인지 애국왕의 진노를 샀어요 2절에 보시면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누가 갇힌 곳이라고요? 요셉이 갇힌 곳 어떻게 두 관원장이 왕의 진노를 샀을까? 뭐 하다가 또 즉결 처형을 당하든지 먼 곳으로 유배되든지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하필이면 요셉이 있는 그곳에 갇히게 되었을까? 그리고 시위대장은 왜 그 중요한 애국의 두 관원장을 요셉의 손에다가 맡겼을까? 다음 구절에 4절에 보시면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정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라 다른 사람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요셉한테 두 관원장을 섬기도록 했을까?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를 영어로 Providence라고 하죠 미리 보다라는 어원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보신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것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힐 것 어디서도 그를 건져줄 구원자가 없고 어디서도 그를 거기서 헤어나게 할 피할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 애굽의 두 관원장을 감옥에 보내야 되겠구나 요셉과 조우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활용해서 두 관원장이 꾸는 꿈을 해모하게 해야 되겠구나 결국 그 관원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석방될 뿐만 아니라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다 미리 보시고 추선하신 것입니다 섭리라는 뜻은 미리 알아 추선하다 마련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조건들 환경들 이것들은 우발적으로 사고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조건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뜻이죠 섭리의 섭자가 그래서 붙들 섭자 끌어당길 섭자 사람도 끌어당기시고 환경도 끌어당기시고 물질도 끌어당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조종하시고 변경하시고 재편성하시고 동원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가르쳐서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께 요셉을 들어 쓰시오고 그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추선하시고 있는 겁니다 무슨 연구인지 두 관원장이 왕의 진노를 사게 된 것 많은 갈 곳이지만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 요셉을 미워했던 시위대장이 하필이면 요셉한테 두 관원장을 맡긴 것 거기에다가 두 관원장이 밤에 꿈을 꿨는데 한날밤에 동시에 꿈을 꾼 거예요 꿈의 내용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보시면 5절에 옥에 갇힌 애구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다라 어떻게 하필이면 하룻밤 똑같은 밤에 꿈을 꿨는가 이것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요셉이 자기를 거기에서 헤어나오게 하려고 요셉이 꿈을 꾸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두 관원장이 의지적으로 우리가 이런 꿈을 꿔봐야 되겠다 해서 꿈이 꿔지는 겁니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요셉을 위해서 미리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요셉 편에서의 준비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다른 하나는 사랑, 다른 하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봤더니 그들 얼굴 표정에 수심이 차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놓치기 쉬운 거죠 또 건성으로 마지못해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그런 걸 거들떠버려 하지도 않겠죠 요셉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여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충성심이 있는 데다가 자기가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옛날과 달리 그들이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것을 그가 본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자기가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배려를 하고 친절을 베풀며 사랑을 실천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7절에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 묻대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물은 거예요 그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야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와서서 8호 요셉이 가졌던 믿음 해석은 누구에게 했다고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그들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해몽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펼쳐집니다 여기에 요셉의 믿음을 보게 되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요셉의 믿음입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인자함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피할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너무 무기력한 것이 아니신가? 우리에게 믿음이 약하고 흔들리게 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게 되죠 해석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더 하나님께 속해 있다 10편, 62편, 11절, 12절 말씀 다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10편, 62편, 11절, 12절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두 가지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10편, 62편, 11절, 12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46면, 10편, 62편, 11절, 12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10편, 62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다 하나님께 속한 두 가지, 무엇입니까? 권능과 인자함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권능에 속해 있는 것 당연하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뭐가 또 속해 있다고요? 인자함도 속해 있어요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지 아니하시고 내가 저지른 죄악대로 나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용납해 주셔서는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가 요새벡에게 애매했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요새 편에서 준비되었던 사랑과 믿음 그것이 그 이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미쳐있고 우리 편에서 사랑과 믿음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에 대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붙으시고 품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인자하신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행하는 교회 하나님의 권능과 인자심 가운데 속해 행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국 원주민선교회 안맹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salamata.com arios.leri. evils. come.se